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귀여운 호박 바구니 만들어 볼게요. 주황색이 뒤로 가게 놓아주세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색종이 돌려서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아래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도 왼쪽으로 반 접어주세요.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 가운데 세워줍니다.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양쪽으로 벌리면서 납작하게 눌러줄게요.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워주세요. 색종이를 양쪽으로 벌리면서 납작하게 눌러주면 삼각주머니 모양이 나와요. 색종이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위쪽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 이때 위쪽과 접힌 쪽이 서로 비슷한 크기가 되도록 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조금만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이때 뒤쪽에 접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면 조금 더 예쁜 호박 바구니 모양이 나와요. 반대쪽도 뒤쪽에 접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조금 접어줍니다. 앞쪽에 접혀진 세모 색종이의 이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세모 색종이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맨 앞에 접혀진 세모 색종이의 이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색종이 접어내립니다. 반대쪽도 앞쪽에 있는 세모 색종이의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 접어줄게요. 한 번 더 앞에 접혀진 세모 색종이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색종이 들어주세요. 살짝 펼칩니다. 이 작은 세모 색종이를 주머니처럼 벌린 후 위쪽에 있는 세모를 이 사이 속으로 껴 넣어줍니다.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먼저 한 번 접었다 펼칩니다. 작은 세모 색종이를 주머니처럼 벌린 후 위쪽에 있는 색종이를 이 안으로 쏙 넣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먼저 앞쪽에 있는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앞쪽에 접혀진 세모 색종이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 접어줄게요. 세모의 비스듬한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아래쪽에 있는 세모 색종이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한 번 더 앞쪽에 있는 작은 세모 색종이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살짝 펼친 후 작은 세모를 주머니처럼 벌린 후 그 속에 쏙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색종이 한 번 접었다 펼칩니다. 작은 세모 주머니처럼 벌린 후 위쪽에 있는 색종이를 그 속으로 껴 넣어줍니다. 접혀진 색종이의 이 가장자리 선을 따라서 색종이 한 번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앞에 접혀진 색종이 선 가장자리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앞쪽에 접혀진 색종이 선을 따라서 색종이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앞에 접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 접어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왼쪽으로 보냅니다. 뒤집어주세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색종이 돌려서 위아래 방향 바꿔줄게요.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아래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올립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예쁘게 꾸며주세요. 색종이를 들고 접혀진 날개 색종이들 네 군데 모두 펼쳐줄게요.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상자 모양으로 펼쳐주세요. 이때 아래쪽은 밑면 선을 따라서 한 번씩 꼬집듯이 접어주면 조금 반듯한 상자 모양으로 펼칠 수 있어요. 초록색 종이로 손잡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색종이를 잘라줄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한 번 더 접어줍니다. 두 개의 접은 선을 따라서 색종이 잘라주세요. 오린 색종이만 사용할게요. 오린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대문 접기 할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색종이 돌려서 다시 한 번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을 따라서 아래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반 접어 올립니다. 오른쪽 색종이를 조금만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반대쪽 색종이도 위쪽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양쪽 모두 펼칩니다. 색종이를 들고 한 번 더 펼쳐주세요. 이 비스듬한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꼬집듯이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종이가 접히게 돼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비스듬한 선을 따라서 꼬집듯이 접어준 후 색종이를 반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손잡이 한 개 완성이에요. 아래쪽에 풀칠하고 호박 상자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손잡이 하나 더 만들어서 아래쪽에 풀칠하고 반대쪽에 붙여주면 예쁜 호박 바구니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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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